임세윤 대표님께서 김건희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 다음에 경찰청에 가서 윤석열이 반말하는 것도 너무 웃겼지만 김건희가 왜 흉장을 달아주죠? 아니 윤석열이 없어갖고 대신 가서 간다면 이해가야 대신 가면 총리가 가서 하죠 아니면 대통령님이 가야 되는데 못가서 영부인이 대신 간다거나 아니면 대통령님이 다른 일정할 때 다른 일정에서 챙겨야 될 다른 일정하고 행사를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행사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가 하는 행사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동반입니다 단독 행사는 주로 교육, 복지, 여성 이런 부분이지 소외정보, 대통령님이 못가는 사회적 약자들 만나러 가는 곳이지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경찰의 임용식이라던가 이런 건 동반 행사로 가는 거죠 대통령이 못가는 것은 관행상, 의전상, 소외상, 공총리 하는 게 맞고 경찰 행사 같은 거 행한 거 장관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맞지 여사가 가서 이거를 달아준다? 저는 살다 살다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간담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간담회 이후에 혼자 본인이 남아 산 것도 아니고 여경들을 격려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동일한 시각에 대통령이죠, 김선희가 이 정도면 차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대통령이 두 명이거나 아니면 진짜 실세 대통령이거나 실제로 집무실 2층, 5층을 번갈아 가만 쓴다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배우자랑 같이 쓸 수가 있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대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 예우를 받고 외교 행사에 저희가 경호라든가 이런 일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흉자가 이거 달아주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또 경찰 장악 차원에서 간 거예요 경찰대 출신들과 충경 출신들 당장 이번 주 다 싸움을 묻히고 김건희 허위 경력이랑 조사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저는 이건 경찰을 다시 한 번 엿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그나마 정치검찰에 의해서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 그나마 수사를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소환조차 못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경력사기, 상습사기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최은순 부동산 투기나 근데 이렇게 경찰학교까지 중대피자가 와가지고 흉장을 줘버리고 일부러, 일부러 김건희 씨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둘이 짰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내가 주겠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경찰 내가 장악하겠다 알아서 기계 만들겠다 나를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달아주고 흉장 달아주고 하면 대통령이 달아주고 보통은 대통령 배우자니까 같이 인사하거나 악수하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이 이렇게 있어 뻘쭈 많이 그리고 저런 행사에는 영부인이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반으로 가면 더 좋은데 단독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안 가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관련 행사 저게 만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행사했다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런데 부부같이 가서 부인이 복지 소유계층 돌보는데 대통령과 함께 보필하면서 애쓰겠다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단독으로 가세요 권력기관 행사는 보통 부부 동반으로 간 적이 대통령 부부 가지 않죠 아니 아니 그런 행사는 강연한 경찰대 졸업식 이명식 뭐 삼공군 그럴 때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김정수 여사님도 가셨어요 가셨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않았고 일정이 되면 가고 이런식이었죠 공식으로 선출받은 공식 권력기관 대통령이 행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가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축하하는 거죠 인사하고 축하를 할 수 있죠 그 정도 이걸 뭘 다 들고 이런 건 안 해요 동시간에 비공간담회 하는 일 본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도대체 뭐 여사 아니겠어요 법사위의 여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법사위의 투사 투사위의 국민 우리 국민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조용한 외견이 애초부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금 본인이 더 의전상 사실 의전서열이 1위에요 보니까 하는 동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지지율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주변에 뭐 그 관저 문제라던가 관저에 약 17억 원의 관저를 수주했던 그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를 예전에 같이 연결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니 추임식에도 왔었죠 추임식까지 온 그 대표가 추임식까지 왔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니 당분간 공개 일정이 또 잠시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래요 그동안 계속 100일 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싶었을까요 논란이 되면 잠시 사라졌다가 또 약간 조용할 것 같으면 다시 행사했다가 또 잠시 사라졌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닌 게 얼마 전에 뉴스타파의 보도에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맞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교통과가 네 여사를 이렇게 비공개 일정으로 비공개로 수행하고 콤보이 해주고 사이카로 콤보이 해주고 교통조작해주고 신고조작하는 게 네 최소 20번이라는 거예요 최소 20번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시간대가 일정 그러니까 이른바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있지만 9시에서 6시 그걸 다 벗어나 주말 혹은 저녁 이렇게 다 일정과 일정과 상관없는 그런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수당이 나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공식 일정 외의 일정들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에 다닌 일정은 또 따로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 김정숙 여사는 5년 동안 두 번이 비공식 일정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청 문서에서요 네 그런데 이 김건희는 여러분 100일 동안에 최소 20번 최소 20번을 수십 수백 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신고를 조작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20번 동안이나 돌아다녔을까요 이걸 추적한 탐사기자님들하고 저희는 무속인을 만나러 한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경찰이 이렇게 호의해주는 것만 20번인데 실제로 경찰 수행 없이 그냥 경호처만 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또 도대체 몇 번인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더 있을 수 있죠 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속 중독이기 때문에 무속인들 계속 만나서 점을 치러 다녔다 점겨를 보러 다녔다는 우혹이 강하게 제기되고요 네 또 동시에 온과 밖에서 비리 비선 특혜세력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일괄 본부장 기비리 그걸 이제 취임 시기도 초청도 하고 그래서 초청 한 사람도 또 챙겨야 되니까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나쁜 사람들이 때문에 다독이화되고 뭐 이러면 또 뭔가를 무속 비리 비선 짓거리를 꾸미는 그런 짓을 하러 다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우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비공개 일정이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맞는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과의 시간에 저기 김건희 여사 일행인 김건희 씨를 다녔다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차량 경호처 차량 김건희 차량 그 다음에 경호처 차량 거기다가 콤보이 경찰 차량의 사이카 사이드카라고 하잖아요 오토바이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최소 수십 명이 다녔을 거란 말이요 수십 수분이 그 다음에 신호조작 했을 거면 교통이 또 막혔을 거란 말이요 우리는 영국도 모르고 갑자기 막혔다 이상한 뭐 요인이 지나갔나 보다 하면서 또 많게는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 십분간 막 막혔을 거란 말이요 도대체 어딜 갔을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도대체 지가 뭔데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요 부득이하게 비공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긴 너무 많아요 있을 수 있죠 부득이하게 한다면 이렇게 경찰 통제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경우 몇 명이나 해서 다니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기중한 친척이 유독하다 장례 치기 전에 꼭 한 점 봐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비공개로 갔다 오는 걸 누가 오라 그러니까 그런 거네 갔다 오셔야죠 누구라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용히 갔다 오죠 그냥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티 안 나게 그렇게 무슨 경찰까지 이거 동원해서 추가 근무수단까지 줄 만큼 그게 모을 만한 중요한 일이었길래 네 여러분 일가 시간에 만 100일 동안 벌써 최소 20번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 교통통제와 수행을 받아가면서요 그럼 그 경찰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아들 딸들이요 공무원들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분들입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력과 세금이 윤석열 일가 김건희 일가 김건희 세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행안이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반드시 이 목록 내역 어디 갔는지 이런 거 다 의원님들이 청구 공개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원한 것만 밝혀졌지 장소 내용은 지금 확인했는데 확인 안 해요 문서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딜 갔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디로 갔으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신호통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훈 김건희 이상민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저항 투쟁과 퇴진 그리고 구속원벌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감시하는 그때까지 지치지 않겠습니다 눈眷고 띄는 extensive 눈眷고띄는 뒤로 뭔 sentenced